이 그림의 제목은 현자예요 되게 용하면 상상 속의 신비로운 동물인데 되게 지혜롭고 영엄하고 여우주를 물고 있잖아 그래서 되게 영적인 동물이야 왜? 쥐성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나라마다 다 용을 인정하거든 서양에서는 드래곤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인정을 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의식에는 있는 거야 이 존재가 완전히 확실하게 살아 있는데 영적으로만 존재해 영적으로만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기적적인 염력을 일으키는 건 전부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주 지혜로운 마음을 갈구하는 지혜로운 이런 용의 힘으로 이런 신비한 염력으로 세상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구하고 세상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은 아가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현자 현자가 되고 싶은 아기가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현자입니다 고마운 어떤 그의가 그린 그림으로 그런게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날에는 것은 안전하게 그런지 응원으로 HERE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although 너무 한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만한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슬로운 여전히 정말 원하여서 그런다 한참을 하고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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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